길이 45cm, 무게가 5kg에 달하는 거대한 알을 낳은 공룡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. 중국 허난지질박물관과 캐나다 켈거리대 등 국제공동연구팀은 공룡알 가운데 깨져있던 일부 알 속에서 새끼 공룡의 뼈 화석을 분석한 결과 오비 랍토르류에 속하는 새로운 종이 이 거대한 알을 낳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. 이 거대한 공룡알의 화석은 1980년 말부터 1990년 초에 중국 허난성에서 수천 개 발견됐는데 약 9천만 년 전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의 알인 것으로 추측됐을 뿐 정확히 어떤 종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